여자 탁구단체 팀이 이렇게 동메달을 목에 걸면서 이렇게 훈훈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여자 단식 배드민턴에서는 안세형 선수가 28년 만에 금메달을 따내는 놀라운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협회와의 여전한 갈등이 남아 있어서 이게 어떻게 수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논란 속에 있습니다. 먼저 안세형 선수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도 어떻게 보면 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이 목표를 위해서. 저는 충분히 배드민턴이든 어떤 스포츠든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조금 이야기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국 가서 다 얘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세형 선수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올림픽 출발 전인지 현재 가서 한 인터뷰인지는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안에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광고가 아닌 배드민턴만으로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후원 계약이 관련된 걸 좀 풀어줬으면 선수들에게 차별이 아닌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뜻입니까? 일단 안세형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대회를 뛰었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보상이 만약에 충분히 된다면 본인 나름대로 어떤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에게는 당연히 동기부여가 될 텐데 그게 이제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너에게만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후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협회에서 용인하는 것이 하나 정도의 개인 후원을 지금 용인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배드민턴 협회에 후원하는 배드민턴 용품 업체가 아닌 경쟁자가 아닌 브랜드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용품은 안 되는 거죠. 배드민턴 용품과 관련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무조건 대표팀, 배드민턴 협회가 원하는 걸 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안세형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것이 신발 문제가 나왔었는데 본인은 그 신발이 불편해서 그 신발을 신고 뛰지 않고 다른 걸 하고 싶다 했는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받았는데 다행히 이제 지금 대표팀을 후원하는 업체에서 미끄럼 방지 조치를 취해줘서 그걸 신고 금메달을 따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선수들이 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허용을 해주는 운용의 묘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협회 측에서는 어쨌든 한 기업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후원을 받아서 전국에 있는 배드민턴 학생들도 지원하고 대표팀도 상비관도 지원하고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를 특정 선수가 이용했을 경우에 그 협찬이 끊어질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혹시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 걱정합니다만 지금 이 작가님의 말씀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모든 스포츠가 어떤 슈퍼스타의 탄생과 또 그 선수를 또 갖고 또 여러 기업에서 후원을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세용 선수로 인해서 배드민턴의 인기가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저변은 확대될 것이고요. 그거에 따른 후원도 이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한다면 안세용 선수와의 어떤 치과의 접점을 찾아보는 것도 지금 대한배드민턴 협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최선호 평론가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논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 지도자와의 지시, 명령에 복종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하지만 양궁 국가대표 운영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왜 배드민턴만 저런 내용을 넣느냐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특정 정당에서 논평을 냈기 때문에 뭐 이게 좋다 그러다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진다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말하자면 전체주의적이고 우리가 이제 어떤 집단이 개인을 직접 말하자면 훈련시켜서 말하자면 국가가 체육관계를 모든 걸 통제할 때 그때는 이제 무조건 명령이라는 개념을 했지만 이제는 자율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만큼 양궁 국가대표에는 없는 규정이 왜 배드민턴에만 적용돼야 됩니까? 특히나 강제적으로 따르라고 하는 이런 규정은 사실상 선수들에게 굉장히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시대에 맞춘 변화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차지에 한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송영훈 대변인. 어쨌든 배드민턴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장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고 안세형처럼 수십 년에 한 번 나오는 특별한 선수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의 균등을 또 얘기해야 됩니다만 또 특정 선수도 어떤 우리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수,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선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원과 이런 것들을 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해야 되는 또 그런 어려움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논란 앞으로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사실은 저 배드민턴 관계자의 말 속에 답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세형처럼 수십 년 만에 한 번 나오는 특별한 선수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특별한 선수들에게는 예외를 열어줘야죠. 최소한 그렇게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드민턴 협회의 이 안세형 선수 관련 논란에 대한 일련의 대응을 보면요. 배드민턴 협회의 그 시스템이나 거버넌스가 여러 가지로 지금의 시대상과 맞지 않다. 좀 뒤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안세형 선수는 이미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슈퍼스타에게 과거의 시스템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즉 이미 고래가 되었는데 그 고래를 우물에 가둬둘 수 있겠는가. 고래는 원래 바다에서 뛰어놀어야 되는데 적어도 그 고래보고 어디에 들어가 있으라라고 말하려면 수영장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배드민턴 협회가 지금의 우물 과도 같은 시스템을 적어도 수영장 수준으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고래 비유, 우물의 비유. 적절한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윤희 작가. 그런데 이제 방수현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참 전에 금메달을 따냈던 선수 또 감독도 했었고 또 이렇게 해설위원도 하고 있는데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또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세형만 힘든 건 아니다. 많은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다. 누가 대표팀에 들어가라고 등 떠미는 적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협회가 부족했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안세형 선수가 얼마나 특별적으로 대우했는지 아마 곧 밝혀질 거다라고 얘기해서 물론 선배로서 할 수 있는 조언입니다만 혹시 방수현 선수가 너무 협회 쪽에 편을 드는 것 아니냐라는 또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방수현 전 선수가 안세형 선수를 위한 조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안세형 선수가 메달리스트로서의 기쁨과 영광을 전혀 누리지 않은 채 본인이 한 작심 발언으로 일해서 모든 것이 그 논란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메달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감사 인사가 먼저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선수에게 누가 대표팀 등 떠밀어서 들어갔나 이런 부분은 좀 지금 시대적으로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협회가 안세형 선수를 위해서 얼마나 특별 케어했는지 밝혀질 것이라는 건 이제 곧 안세형 선수의 어떤 기자회견이 있을 수도 있고 협회 발표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대한체육회나 배드민턴 협회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렇지만 안세형 선수를 위하는 일이라면 그것보다는 방수현 선수 정도 됐다면 협회와 안세형 선수 사이에서 뭔가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방수현 선수가 선수 시절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와는 시스템이 다르고요. 선수들의 생각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고 말하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은 들었습니다. 사실 방수현 선수가 저희가 어제 잠시 전해드렸었는데 김직존 대변인, YS 시절에 대통령이 금메달 딴 선수들을 불렀을 때 애틀란타 금메달 딴 선수들을 96년도에 청와대를 초청해서 방수현 선수가 바로 옆에 앉았더라고요. 이봉주 선수 옆에 앉아있었고. 어려운 게 없습니까? YS 대통령이 물으니까 전용 경기장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라고 했더니 IOC 김은영 당시 대한척위협회장한테 그거 지워주세요. 라고 해서 건물이 바로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그런 식으로 금의환향했을 때 정치권에 아니면 대통령에게 한마디 했으면 문제가 잘 해결될 수도 있었을 텐데 꼭 굳이 올림픽 기간에 그렇게 발언을 했었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 제기가 좀 있나 봐요. 언제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발언이었고 언제 하면 안 되는 발언이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안세형 선수가 이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금메달을 땄을 때 가장 목소리의 집중도가 높았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 아마도 방수현 선수가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 그런 제안을 했던 것하고 같은 마음일 거다. 다만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다. 시대가 달라졌고요. 또 사고가 달라졌고요.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안세형 선수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못할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배드민턴 협회나 안세형 선수나 이 관계자들이 지금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배드민턴계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좀 나와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순평론가. 우리가 이렇게 안으로 갈등이 표출돼서 그럴까요? 중국에서는 우리 땅 넓다. 우리는 뭐 감독도 줄 수 있고 코치도 줄 수 있고 선수도 줄 수 있고 연봉도 줄 수 있고 다 좋다. 귀하하세요. 참 황당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중국이 전 우리 흔한 말로 하면 좀 상도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지금 어쨌든 금메달리스트가 금메달리스트가 된 선수고 그다음에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스포츠가 스포츠가 정치 앞서 앞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국 내에서 해결할 문제고 그것이 이제 지켜보는 게 스포츠 맨십의 정신일 텐데 마치 우리 예전에 러시아로 귀하였던 빅토로한 우리 쇼트 때 논란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아마 지금 이런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안세형 선수와 우리 협회가 저는 어쨌든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으리라 보고 그다음에 안세형 선수가 정말 우리 뿌리박은 우리 대한민국의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를 뛸 때 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약간 탐을 내고 아쉬워하는 점은 있는 건 알겠으나 저는 좀 상도에 벗어난 그런 괴를 좀 넘어섰다고 봅니다. 네, 중국에는 탁구 선수들 많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 잘 키워주시면 되고요. 우리 배드민턴 안세형 선수는 우리나라 국가대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